방국성 뮤지션을 양성합니다. 레코딩 타임즈 오늘은 TCA 일렉트로닉스의 하드웨어 모듈레이션 시리즈 하드웨어 공간계 모듈레이션 시리즈 그 마지막입니다. 저희가 처음에 리버브 두 개로 시작을 해서 기본 기능을 가지고 있는 리버브에다가 빈티지한 성향의 다른 모듈레이션까지 같이 가지고 있는 딜레이를 했었고요. 그리고 그 다음 시간에 딜레이 그리고 이번 마지막 시간에 스테레오 익스팬더입니다. 스테레오 익스팬더에 약간의 모듈레이션 기능이 추가되어 있는 모델이고요. 이거는 가격대로는 그 중간에 있는 건데 사실 활용도로 따지자면 리버브 딜레이 만큼은 아니에요. 그렇죠. 잘 안 썼던 것 같아요. 그렇긴 한데 사실 제가 그런 걸 종종 하는 경우가 있는데 모노로 소스 받아 놨을 때 이거를 믹스할 때 약간 좀 넓히고 싶다. 이런 느낌 줬을 때 스테레오 이미져 갔다가 일부러 스테레오 이미지인 것처럼 찢어서 버릴 경우가 있단 말이죠. 그런 경우가 종종 있는데 그런 특수한 경우 때문에 이거를 사기에는 조금 애매하기... 그렇죠. 애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저희가 리뷰하는 이 악기 포지션 자체가 약간 뭐라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활용도 부분에서나 사용분도 부분에서나 그렇게 자주... 그러니까 우리는 리버브 같은 경우는 늘 쓰잖아요. 딜레이도 늘 사용하는데 이 친구 같은 경우는 그 정도는 아니다. 그렇죠. 이거는 어떻게 보면 10번 중에 한 번 쓸까 말까다. 소금, 후추 정도는 아니고 한 굴소스 정도 된다. 굉장히 맛있지만 그렇다고 매우리에 들어가는 건 아니다.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1110 DTE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스테레오 익스팬더 기능만 있었으면 애초에 진짜 활용도가 떨어졌을 텐데 스테레오 익스팬더 플러스 스테레오 코러스 앤 플렌저까지 적용이 되기 때문에 모노소스에다 저희가 오늘 프레셋 위주로 활용하는 거 알려드리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4시간 걸쳐서 쭉 보셨으니까 기본적으로 어떻게 다운받아야 되는지 이런 거 다 아실 거예요. 굳이 다운로드 센터가서 1110 C12T에 다 나옵니다. 매뉴얼이랑 드라이버 받아갖고 설치하시면 돼요. 설치하시면 이렇게 매뉴얼 뜹니다. 매뉴얼 뜨면은 매뉴얼에서 여러분들이 필요하신 부분들 상세 스펙들, 사용방법들 이쪽에서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우리 들어가서 이제 프리셋부터 들어볼게요. 들어보죠. 그냥 들어보겠습니다. 무작정 저희가 리뷰하면서 느끼는 거는 그냥 들어보는 게 제일 빠른 것 같습니다. 이거는 지금 기본적으로 버스에다가 물려가지고 쓰는 거 아니고요. 인서트에다가 물러가지고 다이렉트로 사용을 해주셔야 되는 그런 악기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기타 소스를 저희가 써볼 거기 때문에 어쿠스틱 기타 와이든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걸 넓힌다 소스 자체를 이게 만약에 안 들어가 있다. 일단 풍성한 느낌을 위해서 인큐 이렇게 세팅하고요. 자 그러면은 키면 어떻게 되죠? 양쪽으로 자 지금 보시면 이쪽에 임프시랑 아홉선 이게 보이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임팩터 이제 뭐가 걸려 있는지가 보이죠? 코러스 걸려 코러스 이브라터 플랜저 엑스 플랜저 이거는 이제 두 개의 위상 변화된 플랜저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보시면은 이 저주파 발진기란 말이죠. 이게 LFO 로우 프리퀀시 오실레이터인데 이게 기본 아무것도 안 켜져 있을 경우에 로우 프리퀀시 꺼져 있죠. 그리고 가운데 있을 때는 또 가운데 하나만 들어와 있어요. 하지만 양쪽으로 스테레오 이미지가 명확할 때는 저런 식으로 그렇습니다. 사운드가 변화하시는 거를 프리퀀시 를 통해서 이런 식으로 보실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쪽에서도 이제 내로우 좁아졌죠? 와이드 확 넓아졌죠? 컴플렉스 복잡하게 단단한 얘기고요. 바이패스 그 다음에 스프레드를 얼마나 넓게 펼쳐줄지도 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좋아요. 계속해서 쭉쭉 들어보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어쿠스틱 기타 와이덴드였고요. 그 다음에 플렌즈 트 펑크 클렌저 들어간 펑크 오 지금 방금 보셨어요? 아이고 이런 것들 오 난리 났어요. 여기 지금 네 이런 것들 다 조정을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 스프레더로 해볼게요. 아이고 우네요. 우로 기타가 운입니다. 네 네. 익스팬더요. 이거 엄청 지금 넓게 왔다 갔다 하고 있죠? 네. 쉐이프 컴플렉스 이거 복잡한 거 네. 좁은 거 넓은 거 복잡한 거 보시면 되겠어요. 네. 이제 저희가 이제 네 번째까지 다루다 보니까 확실히 어 여기 여기서 지금 이제 주고 있는 이 환경 생태계 자체가 되게 좀 복잡하기 보다 되게 직관적이고요. 여러분들 사용하시기 되게 편하다라는 생각이 계속 드네요. 그렇습니다. 생각보다 어렵지 않다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은 스페셜 가볼게요. 얼마나 뭐 공간감을 줄 수 있을지 그렇죠. 와이드 이번 와이더까지 들어볼게요. 넓은 거 일단 그냥 넓은 거 네. 오 오 자 이번에는 자 이번 와이더가 있었죠 아까 넓은 거보다 더 넓은 거 아 음 그렇군요. 약간 더 넓은 성향이 좀 달라지는 느낌이네요. 그렇습니다. 네. 이번 와이드 확실한 거는 이 이제 와이드 첫 번째 이번 와이드 전에 와이드 걸었을 때도 딱 느껴지는 게 확 넓어지긴 하네요. 그렇습니다. 좋아요. 그러면은 어 네. 딜레이 패닝 이런 거 한번 해볼게요. 딜레이 패닝 있어요? 한번 들어볼까요? 딜레이 패닝 그렇군요. 이런 식으로 스테레오 이미지를 주는 그런 느낌 아 근데 이거 지금 리뷰하면서 좀 느껴지는 게 이걸 솔직히 얼마나 쓸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또 그런 식으로 마이크 두 개로 받은 거를 더빙을 하는 거죠. 뭐 그렇게 해서 하는 게 나을 것 같고 근데 애초에 실제적으로 녹음을 할 때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황을 위해서고 그렇죠. 이미 녹음 받은 소스를 가지고 이제 그 사후 텐집을 할 때 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스테레오를 흉내내야 된다는 느낌으로 하시면 안 되고 그냥 그걸로 독특한 스테레오 감이 있는 소스를 만들어 주겠다라는 느낌으로 쓰실 때는 맞아요. 의미가 있을 것 같고요. 그게 아니면은 막 그렇게까지 활용도가 높을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이제 코러스, 엑스비브라토, 플렌저 뭐 이런 것들이 사실 저희가 뭐 기본적인 DAW 안에서도 이제 플러그인들이 제공이 되고 그 외에도 좋은 것들을 이제 구매하고 있으면 쓰시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좀 고런 부분들이 이 친구의 포지셔닝이 좀 애매해지는 게 있긴 하네요. 그러네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오리지널 프리셋만 몇 개 더 들어볼게요. 네네. 스페이셜... 스페이셜 익스팬더 네. 공감 확장기 확실히 진짜 그런 그런 것들을 주기는 해요. 공감 확장시켜 주고 그 다음에 이제 더블럭 더블럭 네. 이런 더블러 그 다음에 딜레이 패닝 아까 들어봤었죠? 네네. 딜레이 패닝 아까 들어봤었고 그 다음에 플렌저 비브라토 한번 들어볼게요. 디튜닝 비브라토네요. 그렇네요. 헤비 플렌저 네. 다양한 톤은 들어봤습니다만 냉정하게 얘기해서 뭐 사실 이것만을 위해서 공간만을 위해서 20만원 대 후반을 투자하기에는 조금 포지션이 애매하다. 근데 뭐 일단 뭐 다루기도 되게 편해요. 뭐 스피드 앱스 이런 식으로 여기 이때까지 이제 내 편제니까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결국 그 값을 뭐 조절하고 이런 것들은 너무 쉬워서 굳이 뭐 설명을 드릴 것도 없을 것 같고요. 이 채널 자체는 제일 단순하고 네. 제일 단순한 것 같아요. 하지만 그만큼 할 수 있는 일도 적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하면서 많이 느껴지네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제공할 수 있는 게 아니 그러니까 사운드는 좋아요. 분명히 사운드는 고퀄리티 사운드가 맞는데 이 사운드를 그렇습니다. 저는 약간 굴소스라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굴소스도 아니고 그냥 한 미림 정도? 따로 먹으면 좀 맛이 없는 뭐 그 정도 네. 얘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요 정도네요. 네. 뭐 사실 마지막 시간으로 왔다는 거는 그만큼 앞에 거에 비해서는 중요도가 좀 떨어진다는 얘기가 되겠지만 요런 식으로 소스 하나에 스테레오감을 좀 더 추가하고 거기에다가 그것만 하면 좀 아쉬우니까 모듈레이션 기능까지 약간 추가해 놓은 정도의 이펙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저는 첫 시간에 했던 리버브가 제일 갖고 싶어요. 99.99달러짜리 왜냐하면은 가성비가 제일 좋잖아요. 네. 가성비 그 좋은 리버브 소리를 아주 직관적인 인터페이스랑 너무 예쁜 그 하드웨어로 들을 수 있다 라는 게 너무 매력적이어서 왜냐하면은 뭐 저희가 우주로 가는 음악을 하지 않는 이상 우리가 듣고 싶은 리버브는 어느 정도까지 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 소리를 가장 잘 다뤄주고 있고 이쁘고 다루기 좋고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이 좋네요. 이게 TC 이번에 하드웨어 공간계 모듈레이션 시리즈를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너무 DEW 안에만 안에 세계에서만 놀고 있지 않았나 이렇게 밖으로 한 번씩 눈을 돌려보는 것도 여러분들의 그런 어떤 이제 음악적인 세계관을 확장하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 재미있다. 손맛이 있다. 그러네요. 그래도 손맛은 두 번째 모델이 최고였죠. 그렇죠, 최고였죠. 빈티지. 착착착착착착착 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TC 일렉트로닉스의 재미있는 악기들 살펴봤고요. 앞으로도 이렇게 외장 악기로 보여드릴 수 있는 이런 플러그인들 계속해서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한번 TC 말고 다른 브랜드로 준비를 한번 해볼게요. 사실 언젠가 방구석 뮤지션을 지향한다고 하지만 언젠가 여기서 렉시컨 리버브를 돌려보는 날까지 외장을 우리 좀 한번 외장으로 이렇게 한번 익숙해져보죠. 렉시코까지요? 네, 렉시코까지 한번 해보죠. 나 실물러 아직 한 번도 못 봤는데? 하하하하하하 자, 오늘 TC 1210 같이 보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재미난 악기들도 모아먹어서 가지고 돌아올게요. 네, 약간 아쉬운 감이 있었지만 1210도 재밌었던 편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TC 이번에 마무리 짓겠습니다. 방구석 뮤지션을 양성합니다. 레코딩 타임즈!